이 세상에는 이 소리를 가지고 소통을 해요 그죠? 이 소리를 가지고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또 벌은 벌의 소리 또 돌고리는 돌고리의 소리를 가지고 동물들도 다 각자 이 소리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크게 3대 소리가 있어요 3대 소리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맞죠? 우리가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험도 들고 또 위로도 받고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예요 마지막에는 뭐냐? 이게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아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요 하나님의 소리 아멘 하나님의 소리요 이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저는 생명을 얻어요 생명 뭘 얻는다고? 생명을 얻어요 생명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 복된 소리라 그래 복된 소리 복된 소리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소리 중에서 어느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아멘 하나님의 소리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나라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기를 기울여야 돼요 기다리십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아멘 듣는 자는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소리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제스처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이게 사람의 소리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아멘 사람의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말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요 이건 누룩과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소리 누룩을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요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룩이요 이거는요 누룩은요 사람을 뭐하게 만드냐 부패하게 만들어 부패하게 누룩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뭐 만들어요? 술 만들잖아요 술 술을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부패 누룩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아담은요 아담은 마누라 소리 잘못 들었다가 신세 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시한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보고 절대 봉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으로 다 하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관은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청룡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소리 듣다가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려요 사람의 소리는 누룩이요 사람의 소리는 누룩이요 이거는 백해무이기요 백해무이기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구조가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잘 듣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조가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아멘요 사람의 소리 사람은요 다 말을 할 때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또 자기 실력에서 다 거기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소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사람의 소리는 잘 들으면요 잘 들으면 본전이에요 잘 들으면 그래서 사람의 소리도 때로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소리가요 자살로도 같고 자살로 요즘에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 여러분 이게요 3대 소리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게 사탄의 소리란 말이에요 사단의 소리 아멘 마귀의 소리 듣지 말아야 될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2단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미혹받았다 그러잖아요 미혹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2단에 빠지는 것도요 절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도요 영의 역사 영의 역사 미혹의 영이요 미혹의 영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러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원수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아니요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아니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에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저 새끼들한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해야 되나 신앙이 그 정도는 차렸을라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얘들아 니들 말이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지 예 했습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글쎄요 가서요 내가 우리들이요 가서 전도를 복음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의자형의 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했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바이오라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극진히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아 이게 됐구나 이놈의 새끼들 이 정도면 됐네 그래서 내 비밀을 얘기해 줄게 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지 비켜 이 사단의 새끼야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요 성령이 사로잡을 때는 뭐요 신앙의 고백을 해 그런데 원수막이 원수막이 이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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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뭐냐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원수막이의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의 소리를 잘 들여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시면 아멘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분별이라 그래요 분별 우리는 깊은 영의 분별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보편적 분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똥인지 이것이 된장인지는 꼭 먹어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줄 알아야 된다고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3대 소리를 잘 듣자 아멘 참 3대 소리 잘 들여야 돼요 우리가요 잘못 들어버리면 잘못 분별해버리면 망해버려 망해버려 망해버린다고 신앙욕 종쳐버려 한번 따라 3대 소리를 잘 듣자 잘 들어야 돼요